김유정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마마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 화려한 축제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요즘 대세 김생미씨의 그레이트한 후보 소개였습니다 이 카드 안에 수상자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존이라는 다양한 언어가 적혀있어요 네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소, 트와이스, 워너원, 방탄소년단, 세븐틴의 뮤직비디오가 모두 후보에 올랐는데요 과연 음악 컨셉을 가장 잘 표현한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2017 엠넷 에이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뮤직비디오 이 세븐틴의 뮤직비디오 끈기와 다음 포인트에, 이프리티의 기술 축하드립니다, 방탄소년단 넘게ольcie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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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네 아 아 어떠신가요? 저희가 일본에서 하는 맘아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설레 네 B군이 또 뭐 한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되게 이쁜 이쁘게 춥니다 이쁘게요? 이쁘게요? 어 멋있게가 아니고 이쁘게 이번에 바꿨나요? 되게 이쁘게 출력해요 아 네 제일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봄날인데요 어 하루 하루 동안 어 음 오늘 하루 봄날처럼 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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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